구부 30킬로만 빼줘 가볍게 신 1. 백화점 트루사이즈 매장 오후 헨리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는다 이어서 시연 마이클 매장으로 뛰어들어오고 앉아있는 헨리를 발견한다 시연 마이클 헨리 그 여자 어딨어? 헨리는 시연으로 변한 마이클을 못 알아보고 그냥 주저앉아서 한탕 헨리 우리 형 이제 망했어 시연 마이클 정신 차려 내가 망하긴 뭘 망해 헨리 예린이 형 가만 안 둘 거야 신 2. 백화점 예린 팬사인회장 무대 위 오후 바닥에 던져지는 꽃다발 예린이 받은 꽃다발 던진 팬들 어머 무대 위에 열받은 예린과 당황한 마이클 수연이 서 있다 객석의 팬들 놀라서 웅성웅성 예린 마이클 여기 왜 왔어? 마이클 수연 예린 씨가 모델이니까 특별 손님으로 예린 당신이 나 잘랐잖아 구겨진 포장지라며 예린 죽일듯이 째려보면서 마이클 수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온다 놀란 마이클 수연 뒷걸음질을 치고 팬들 쳐다보면서 구겨진 포장지가 뭐야? 언니 잘린 거야? 나며 웅성거린다 팬사인회장 뒷문으로 들어오는 수연 마이클과 헨리에게 무대 위 예린과 당황한 마이클 수연 보인다 수연 마이클이 천장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화재경보 센서가 보인다 수연 마이클 헨리에게 숙여 헨리 네? 수연 마이클 숙이라고 헨리가 머리를 어설프게 숙이자 힘으로 확 눌러서 헨리를 밟고 위로 올라간다 종이에 불을 붙여서 화재경보 센서에 가져다 대자 곧바로 화재경보음이 울린다 슬로우 경보음에 놀란 무대 위 예린과 마이클 수연 매니저 무대로 올라와 예린을 데리고 나갔는데 넘어지는 예린 팬들 일어나서 출고로 서로 나가려고 하고 무대로 뛰어가는 수연 마이클 헨리 일어나다가 팬들에게 넘어져서 다시 깔린다 뛰어오는 수연 마이클을 보고 놀라는 마이클 수연 무대 위에 있는 마이클 수연을 잡는 수연 마이클 씬 3 수연 집 앞 헨리 차 저녁 헨리 운전석에 앉았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마이클 수연과 수연 마이클 세 사람 모두 머리부터 얼굴 옷 등 전부 엉망이다 헨리 마이클 수연 마이클 자연스럽게 대답 왜 헨리 수연에게 왜 그쪽이 대답하세요? 수연 마이클 옆에 앉아있는 마이클 수연의 옆구리를 툭 친다 마이클 수연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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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수현 집 앞 저녁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헨리 아련하게 마이클 수현을 찾아본다 헨리 살아서 만나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차 멀어지는 헨리의 차 수현 마이클 자식 그래도 양심은 있네 마이클 수현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신우 수현 집 저녁 거실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은 수현 마이클 마이클 수현 태블릿 PC로 SNS 기사를 보고 있는 마이클 수현 마이클 수현 와 진짜 말도 안 돼 나 얘네 사진 다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태블릿 식탁에 내려놓고 와 완전 사기다 진짜 예리는 뭐야? 왜 나를 보고 화를 내? 수현 마이클 걔 잘렸어 마이클 수현 한숨 어쩐지 수현 마이클 수현 마이클 수현 그 옷에 그 신발이 어울려? 그 옷 당장 벗어 마이클 수현 약간 미안 드레스룸에 세트로 걸려있길래 수현 마이클 그거 바자에 보낼 거라고 마이클 수현 그 많은 걸 전부 다? 수현 마이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네 거야? 내 거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나 마이클 거니까 나 마이클 이름으로 기부할 거야 마이클 수현 눈치 보며 멀쩡하던데 너무 아깝다 수현 마이클이 째려보자 마이클 수현은 사고친 게 미안해서 눈빛을 피하고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연다 텅빈 냉장고 마이클 수현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었니? 수현 마이클 폭발 그래 그것도 아깝냐? 사무실에 노트북만 켜서 보고 있는 비비안 오늘 하루 나온 기사 SNS 사진을 보고 있다 헨리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다 CG 비비안 뒤에 검은 연기와 스모그가 나온다 헨리 누나 형은 그 여자 집에 갔어 사무실 밖에서 노크를 하는 소리 무섭게 문을 쳐다보는 비비안 문을 열어주라는 뜻 헨리 문을 열면 특이한 복장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온다 점프 심령술사 최면술사 퇴마사 뇌과학자 평범한 일반인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 이 사람들 분장이나 소품 상당히 과장되게 헨리와 비비안도 함께 앉아 있다 비비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심령술사 구슬을 만지며 한이 맺힌 악령이 보여요 그 악령이 울고 있어요 최면술사 문제는 본인에게 있지요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풀어야 합니다 태마사 둘 다 이상하다 이 터가 문제야 터가 죄다 귀신이야 뇌과학자 앞에 세 사람 한심 당장 뇌파검사부터 합시다 일반인 다 필요 없고 대가리를 한 방 쾅 책상을 치고 다들 놀람 비비안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웃는다 비비안 마녀처럼 아하하하하하 다섯 명과 비비안까지 헨리 순간 너무 무섭다 헨리 마이클 도망쳐 씬 7 야시장 저녁 야시장을 걷고 있는 마이클 수현과 수현 마이클 밤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마이클 수현 걸으면서도 자꾸 누가 쳐다보는 건 아닌지 신경 쓰이고 두리번거린다 수현 마이클은 오히려 신경 안 쓰고 신나게 걸어간다 씬 8 야식당 야식당 저녁 야식당의 외부 테이블 마이클 수현 야, 이런데 오면 어떡해? 사진 찍히잖아 수현 마이클 그거 나 벗어 마이클 수현 싫어 수현 마이클 네가 연예인이야 수배자야 마이클 수현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는다 할 말이 있는 듯 눈만 깜빡깜빡하는 마이클 수현 마이클 수현 좋아 나도 조건이 있어 나 삼십 킬로만 빼줘 수현 마이클 야, 장난하냐? 마이클 수현 마이클 수현 서로 양보 없이 눈싸움을 하는 두 사람 서로 양보 없이 눈싸움을 하는 두 사람 수현 마이클 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수현 마이클 조건이 더 있어? 마이클 수현 아니, 너 신발 모으는 게 취미야? 수현 마이클 프라이버시야 마이클 수현 그것도 바자회용이야? 이쁜 거 진짜 많던데 나중에 놔줘 수현 마이클 참는다 그, 신발 건드리지 마라 마이클 수현 뭐야? 설마 그거 네가 신는 거야? 진짜 취향이 그런 쪽이었어? 수현 마이클 감정 없이 어릴 때 엄마가 신발을 좋아했어 신발장을 꽉 채운 알록달록한 신발들이 아직도 생생해 어느 날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그 신발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집도 텅 비어있고 슬프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그냥 예쁘잖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내 직업이야 마이클 수현 자네 술을 따라서 술잔을 든다 마이클 수현 오케이 내 몸무게가 45kg가 되면 원래로 돌아가는데 적극 협조할게 수현 마이클 뜨던 피식 웃으면서 술잔을 드는 수현 마이클 부딪히는 두 사람의 술잔 엔딩 텅 비율이 솔晴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